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청년살롱을 작업을 했고, 빌드라는 청년기업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빌드의 매장들을 같이 만들었고요. 지금은 에코센터의 전시를 기획하고 세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작년 말에 시흥시 청년정책팀이랑 같이 경로당이 있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했어요. 치흥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이랑 같이 인터뷰하고 주민들 인터뷰하고 현장 계속 답사하면서 모델링 작업을 했는데 그 결과물을 벌터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까지 만들었거든요.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를 분석하면서 사실 제가 30년 넘게 이 동네에 살아왔으면서도 미처 알지 못했거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었고 더 애착이 가더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더 아름다운 동네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인 것 같아요. 하늘을 주제로 하는 전시예요. 처음에 보셨겠지만 천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입구는 하늘로 올라가는 땅에서 하늘을 바라만 보다가 하늘로 내가 걸어 들어가는 길이고 그래서 딱 젖히면 천이 이렇게 하늘하늘 내려와 있잖아요. 그거는 오로라를 표현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 하늘에 도착했더니 환상적인 밤의 세계인 거죠. 환상적인 밤의 세계를 지나서 맑은 하늘 그 맑은 하늘을 지났는데 현실의 어떤 미세먼지를 표현한 구조물 그다음에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누워서 하늘의 영상을 쳐다보는 전시물이 세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꿈꾸는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 같이 꿈을 꾸고 나와서 화홀동지 같은 워크숍을 하고 나오는 줄거리예요. 표지판을 보지 않아도 이 지역에 들어서는 뭔가 다른 것을 느끼고 이 지역마다 뭔가가 있다 이런 걸 바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같이 책 모임을 하는 친구들과 생각한 것이 갯벌로 벽돌을 구워오면 어떨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월곧에 계속 벨이 퇴적돼서 퍼내야 되잖아요. 퍼내지 않으면 배가 못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게 염분이 있어서 어차피 폐기물로 처리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폐기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벽돌로 만들어서 보도불로 깔고 건물도 만들고 하면 자연스럽게 시흥만의 도시 미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고 있고요. 제가 회사 이름을 오막이라고 지었거든요. 그게 기찻길 옆 오막살이 할 때 오막이거든요. 그래서 오두막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머무는 공간, 더 작은 공간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가고 싶어요.